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로쌤의 서유교실 초로이웅구입니다 사람이 가장 겸손한 표현이 감사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 같고 또 잘 이 세상을 순응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서예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오늘도 즐겁게 서예 시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다탄재이고 내일은 나무이다 이런 걸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제는 다탄재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일단 세로핵만 잘 맞으면 일단 줄은 맞는 겁니다. 세로핵을 잘 맞추시면 되겠고요. 여기 다 세로핵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 맞추시면 됩니다. 니은 받침 끝도 세로핵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제자 같은 거 이렇게 짧게 긋는 거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맞춰서 점도 디귿하고 위치가 맞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알로 찍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이거는 어가 아니라 아니까요. 이거 점을 그냥 찍어야 되고 이건 어 쪽이니까요. 어는 점이 안에 있는 건 점을 아래쪽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간 일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그러지 말라는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디에는 다탄제 2고니까 2고까지 또 써보겠습니다. 어? 이 세로핵에다가 기억이 맞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로로 긋는 거는 가는 거는 이게 저 가로로 긋는 거는 거의 다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게 쓰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살아온 건 쉽죠. 그러니까 내일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다는 거죠. 뭐냐면 보세요. 어제 어제는 어제는 이미 살았기 때문에 뭐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오늘이죠. 오늘 그렇죠? 지금은 오늘이라고 그러죠? 오늘 어제 오늘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침부터 살아왔는지 잘 알잖아요. 저도 오늘 아내하고 마트 갔다 왔어요. 마트에 가서 물건 사가지고 왔는데 아 뭐 물건 왜 이게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이제 뭐 3개명 하나만 이렇게 해서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밖에 안 샀는데 그 사람들이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아직 강의도 못하고 그거 돈 찾으러 갈 뻔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찾으러 갔는데요. 아무튼 마트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내일은 어려운 거예요. 내일 왜냐면 보세요.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내일 내일은 한자로 돼 있어요. 그죠? 요거는 전부 한글인데 요거는 한자에요. 그죠? 내일은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내일은 잘 몰라서 어렵게 한자로 쓴다고 그래요. 농담이 있어서 사실 그죠? 근데 제가 전번 전번에 그 서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연세 높으신 분이 107세대 분이 그러니까 그 분한테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사실지 궁금하니까 여쭤봤을 거 아니에요? 건강하시니까 오래 사실 거라 그러니까 그 분이 하는 말이 내일 그거 인생을 살면서 내일을 알면 재미가 없대요. 내일을 절대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내일을 헤쳐나가고 도전하면서 나가는 거 당당하게 그렇게 사는 맛이지 내일을 알면 재미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사는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다탄제이고 그걸 먼저 써봤습니다. 이제 내일은 나무이다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나무이다 먼저 써볼까요? 여러분 잘 보이라고 조금 뉘어서 쓰는 겁니다. 지금 우에서 손이 가리면 잘 안 보일까 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 ничего 我們 하면 우리 어머 병 아멘 나무이다를 써 봤습니다. 세로에게 맞춰서 리을도 맞아야 되고 이응하고 니은가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응 가운데 쯤에서 이렇게 리을을 쓰고 넓이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이다를 낳았던 세로에게다가 미음이 맞아야 되고 우가 이렇게 맞고요. 세로에게 이렇게 맞아서 내려오면 이게 줄이 잘 맞습니다. 이렇게 맞추시고 좀 올라간 거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가볍게 붙거나 안 붙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맞은 니은 높이에 이 점이 이렇게 맞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응도 이렇게 넓이에 맞았고 이응과 니은의 위치가 비슷하게 맞았죠. 이렇게 쓰면은 글씨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아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항상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항상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살면서 뭐래 뭐 난 안 될 거야. 뭐 죽고 싶어. 되는 것도 없어. 뭐 이러면서 항상 불만에 섞인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근데 내일은 우리가 용기 주는 노래에도 뭐죠.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반드시 해는 떠오르고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먹구름이 그냥 새카맣게 흐려가지고 막 소나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소나기 위에는요. 반드시 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어제는 다 탄 재고 그렇지만 내일은 나무에 나무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활활 타올 수 타오를 수 있는 그런 그런 재료다 이거죠. 내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항상 말하기를 제일 중요한 걸 뭐로 생각하냐면 돈 돈을 생각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 저 응 이거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니가 최고라고 돈이에요. 이게 돈인데 이게 돈 제가 처음에 서해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돈이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이거 돈 가지고 뭐 했다 뭐 했다 뭐 정치인도 줬다 뭐 누구 로비 했다 뭐 맨 돈이야. 왜냐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허다못해 허다못해 죄를 많이 진 사람도 돈이 많아가지고 뭐 훌륭한 변호사를 사고 막 그러면 죄가 없어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많아지고 그래서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그런 얘기 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돈이면 다 된다고 그래서 이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돈이면 다 된다 이거를 두 자루 줄이면 돈다가 돼야 돼 돈다. 그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해가 뜨고 맑은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나는 될 수 있다고 하는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살아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내일은 어제 어제 오늘 한글인데 내일은 이게 한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농담상 내일은 한자 어렵다는 거예요. 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향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게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다 탄생이고 내일은 나무이다. 그런데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치매 치매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거꾸로 뒤에서부터 써보고 막 그래가지고 이걸 맞춰보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나이 더들면서 이걸 잘 제대로 못하면 아이고 이거 내가 정신이 좀 안 좋구나 이런 생각하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뒤에서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자면 편하게 쓰시라고 그랬죠. ad When i i i i i i i i 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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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ㄴ도 이렇게 맞고 보세요. 이 가운데 좀 ㄹ을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좀 올려밀 거를 다 조금씩 이게 전부터 저도 올려밀었어요. 이렇게 좀 위를 가면서 올라가겠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써봤습니다. 어제는 다탄재이고 내일은 나무이다. 아까 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세계 자산 있죠? 세계의 돈 모든 재산은요. 이게 100이라면요. 100이라면요. 0.1% 0.1%가 세계 모든 재산의 96%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게 나머지 4% 세계 자산의 4%를 세계 모든 사람이 그걸 서로 갖고 싸우고 돈을 더 받아야 돼. 덜 받아야 돼. 이거 뭐. 그래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까 마트에 가서 좀 깎아보려고 그러고 그냥 몇 도만 깎아. 그게 뭐냐면 세계 재산의 4% 나무가 가지고 99.9%의 사람들이 그거 갖고 살 4%를 갖고 싸움을 하면서 돈 돈 돈 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0.1%가 96% 제대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생각해보면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가져봤자 4%인데 96%는 다 따뜻하게 가졌는데요. 그래서 물질적인 건 중요한 거지만요.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제는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내일은 나무야. 내일은 해가 뜨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저랑 서예 공부를 하신 여러분. 글씨도요. 여러분 글씨도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내일은 여러분 더 명필이 될 거예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지금 글씨를 쓰면서요. 제가 기쁜 건 뭐냐면 저희가 시작할 때 기억이 나고 점 찍고 그러다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글씨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수다도 떨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는 다 단제이고 다 지나갔어요. 내일은 해가 뜹니다. 내일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서예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또 초로쌤의 서예교실을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로쌤의 서예교실을 마칩니다.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뵈요. 보내세요. 그럼ud